방금 들으신 대로 오늘은 날이 좀 굳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새벽에 나오는데 좀 쌀쌀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가벼운 외투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은수 특파원, 내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이 될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는데 백신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이어서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 주제로 기후나 경제협력 같은 걸 몇 가지 꼽았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중심 주제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건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드는 방안과 백신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가 되기는 할 거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정상회담에서 공개가 될 거라고 백악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어떤 일정들을 소외했습니까? 이곳 시간 오전 9시에 워싱턴 인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서 헌화를 하면서 문 대통령의 공식 방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헌화를 마친 다음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아왔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감대를 쌓기 위한 행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의회를 방문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백신 수급 협력에 방점을 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서 오늘 미국 하원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서 오늘의 방미에 맞춰서 오늘의 방미에 맞춰서